자 첫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구와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와 평면의 위치관계.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공간에서 배웠던 구와 그 다음에 평면 이런 위치관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곁들인 종합선물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첫번째 내용입니다. 첫번째 내용으로는요. 접하고 있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구와 평면이 접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면이. 평면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가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다라는 얘기냐면은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접점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접점. 자 이 접점. 접점 H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우리가요. 자 이제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를 이제 편하게 잡도록 할게요. 먼저 C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중심의 좌표가 이제 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C가. C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로부터 H까지의 거리. C로부터 H까지의 거리가 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반지름 R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R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내용은요.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어요. 자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CH 벡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R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R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지금요. 알파라고 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점 뭐 이 한 점을 우리는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이 한 점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X1, Y1, Z1이라고 잡도록 하고요. 자 이 평면의 방정식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평면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평면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C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점으로부터 그렇죠. 접점까지는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수직이 되는 것이니까는 자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루트 누가 됩니까? X앞의 제곱, Y앞의 제곱, Z앞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분의 자 절대값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시면은 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의 값이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전부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구의 방정식의 어떤 그 정의에 의해가지고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쵸? 한 점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접하는 관계다 보니까는 반지름 R이 되는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식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H라고 하는 점이요. 궁금한 거예요. 저 H가 뭘까요? 저 H라고 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H가 어떤 점인지 몰라요. 그게 이미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면 위에 있는 이미의 점인데 그때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어떤 이미의 점을 잡을 때에는 평면 위에 이러한 내용으로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직선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직선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는 자, 지금 이제 누가 주어져 있습니까?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아, 이와 같은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직선. 이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직선은 이 법선 벡터와 평행합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법선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법선 벡터에다가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결국에는 이 직선의 무엇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는요. 자,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 분의는 자, 그 다음에 b 분의는 그 다음에 c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x-x1 자, 그 다음에 y-y1 z-z1이라고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위에 이미의 점을 잡는 겁니다. 이 위에 이미의 점은 는 t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는 t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h라고 하는 좌표 h라고 하는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h라고 하는 좌표는요. 자, 결국엔 x는 아, 여기 가서 곱해집니다. a, t 플러스 x1이 되고요. 콤바 자, 그 다음엔 b, t 플러스 y1이 되고요. 콤바 자, c, t 플러스 z1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이 점이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어디 위에도 있습니까? 바로 평면 위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평면에다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h라고 하는 좌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일단 이 h라고 하는 좌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이미의 점을 잡는데 그 이미의 점이 평면 위에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요. 일단은 접한다. 이게 직각이 되다 보니까는 수직이 되다 보니까는 법선 벡터와 평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가 이 직선에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직선 위에 이미의 점을 잡고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은요. 이제 구호와 평면이 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자른 단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고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구가 있어요, 구가. 자, 이러와 같이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는데요. 이 구를 평면이 잘라내는 경우예요. 이렇게요. 그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 단면이 되는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이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구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구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에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우리가 반지름을 알겠죠. 자, 그걸 표시하기에 앞서서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누가 됩니까? 그 교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궁금한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일단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접근해 들어갈 것이냐.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의 중심의 좌표를 일단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C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반지름. 반지름을 표시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쵸. 아, 이 부분까지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거리가 이제 R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되는 거냐. 바로 이 점의 좌표입니다. H 좌표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자, 이쪽에 있는 반지름. R'이 궁금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바로 이와 같이 접근해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 그렇죠. 아, 우리가 점부터, 점부터 어디까지요?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누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CH. C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요. 바로 CH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주셔서. 그렇죠? 자, 여기 R제곱에서 CH의 제곱을 빼게 되면은 R'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 이 내용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R 누구를요? 프라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평면의 방정식에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법선 벡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선 벡터가 CH, 이 두 점, 사실은 두 점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 C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직선을 먼저 만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C점을 지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직선을 만든 다음에 직선 위에 이미의 점이 바로 이 평면 위에 점이 된다라고 해서 이 H점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죠? 정리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그렇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그 구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구 위에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요. 그렇죠? 전부터 평면까지 이루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반지름 R을 뭐 하시게 되면요. 아, 반지름 R을 빼게 되면은 이때가 무엇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반지름 R을 뭐 하시면요. 더하시면은 이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리에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이러한 내용들을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이때 만나는 요 수선의 발을 내려간 점은 똑같이 동일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는 다음에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해서, 자, 여러 가지들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아, 그림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때는 반지름,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내용만 빠져있지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동일하게 가고 있으니까는요. 하나씩 하나씩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증명하시면서 문제에다가 적용하시면서 익혀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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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